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영광의 박사 돌리시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해볼까요?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사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름길 따르라 우리의 길을 보름길 따르라 우리의 길 세계만 믿을 찬 느낌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때 어둠 밤 지나고도 흐른다 환한 빛 부활하자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주 따르라 생리해 주 세계만 믿이 나갈 길과 즐기고 찬 생명 제 창동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황평와 어둠 밤 지나고도 흐른다 환한 빛 부활하자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흐른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할리워라 생명한 빛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해 하나님 맘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듯한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너로 이 땅을 보도겠네요 보람 길을 치고 찾아온 이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듯한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너로 이 땅을 보도겠네 우리 사정으로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이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듯한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너로 이 땅에 보도겠네요 오겠네 구원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길을 참고하니 그 길을 참고하니 그 길을 참고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길을 참고하니 저êts 그 길을 실패하니 희망한 사람 큰 눈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조동은 늘어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조동은 늘어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시 한번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받아주옵소서